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6평 끝났잖아. 이제 뭐 해야 되겠니? 이제 논술을 해야 돼. 왜? 6평 성적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나왔으면 땡큐 안 나왔으면 지금부터이라도 논술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돼. 자, 여러분이 6평 점수를 가지고 성적표 나오잖아? 그럼 100분이 표준 점수 나오겠지? 이런 거 환산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을지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면 6평의 등급 가지고는 수능 최저 기준 즉 대학별 논술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단, 9평은 확실한 게 아니잖아.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6평은 확실한 것 가지고 한단 말이야. 왜? 9월 6일날 대학별 논술, 대학별 수시 원수업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6평의 성적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있다. 9평은 가채점 결과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직하지는 않아. 그럼 이제 6평 가지고 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즉 수능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한국산업기술대는 문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대학이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대학을 잘 보면 돼. 연세대, 서울, 한양대, 시립대, 광원대, 그 다음에 당국대, 외대, 글로벌, 서울이 아니고 외대, 글로벌, 항공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가톨릭대, 의외나 간호제외, 아주대, 그리고 인하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서울권과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수능 아예 안 보고 수능 적용하지 않고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으니까 자신의 수능 점수가 낮다든가 수능 점수가 낮다든가 아니면 수능을 공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수능을 공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금전고시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간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에서 특정한 영역의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온다든가 그런 친구들은 이런 대학들을 아예 노리고 포커싱해서 이런 대학들을 준비하면 돼. 단적인 예로 서울시립대나 당국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금전고시 출신자들이 붙었어. 수능 아예 안 보고 수능 0등급 수능 아예 안 보고 응시하는 경우도 붙었고 수능 6등급이 6등급, 5등급들이 또 당국대, 인하대, 아주대 붙었던 거야. 논술로 올인해서. 실제 박교수님 수강생이 그랬으니까 해볼만하다 이거. 자 이제 수능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 친구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수강대, 성대, 중앙대, 이대, 홍익대. 이 5개 대학은 수능 등급이 3개 영역에서 영역 합 6이 나오면 돼. 쉽게 말해서 둘둘둘 이렇게 나오면 된대. 자 수강대 보면 수강대 3개 등급 합 6인데 탕구 1개만 반영하지. 자 필수는 한국사 4등급. 그 다음에 성대, 글로벌자 들어간 글로벌 경영, 경제, 글로벌 리드는 2개 영역 합 3이니까 1, 3이 나오면 되잖아. 아 1, 2가 나오면 되지. 탕구 2개 가면 돼. 자 기타 모집 단위는 다른 경영학과부터 다른 학과들은 2개 영역 합 4인데 영어 2등급 필수잖아. 영어 2등급 필수. 그러면 이거 이제 좀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 자 국, 수, 영, 탐이 있잖아. 그럼 이제 차이 나는 게 수강대하고 성대가 조금 차이 나. 자 여기서 수강대는 탕구 1개만 반영하니까 이거 1개 점수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제 국수, 영, 점수 이렇게 이 4개 영역 중에서 둘, 둘, 둘이 있으면 돼.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런데 이제 영어가 1등급이고 사탕화나가 2등급이다. 그러면 이게 뭐 5등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5등급이 나와도 있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합 6이 되니까 되잖아. 성대는 영어 2등급이 필수야. 1등급을 맞든 2등급을 맞든 이건 빼야 돼. 이건 빼고 나머지 뭐 2개, 2개 나와서 여기 합 4가 되면 되는 거지. 일반 학과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글로벌이 붙으면 여기 하나가 1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차이 난다. 자 이제 중앙대는 중앙대는 탕구 2개. 등급 합 6이니까 이 수강대랑 같아. 그런데 수강대는 지금 탕구 1개만 반영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탕구 2개를 반영하는 대학은 평균 내는 대학은 성대하고 중앙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탕구 1개씩 반영하지. 이렇게.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뭐 스크랜턴이 거의 기준이 세계 영역 합 4니까 이거 빡빡하네. 제일 지금 체제가 높네. 스크랜턴이. 자 홍익대는 뭐 세계등급 합 6이니까 이렇게 수강대랑 동급이네. 자 여기 최고 높은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 체제도 굉장히 높아서 실제 이거 달성하는 학생들 원서 낸 학생들의 절반도 안 돼. 절반. 한 절반도 지금 이거 통과할까 말까. 그만큼 체제가 높은 거야. 이제 체제가 2개 2등급인 학교야. 2개 등급 합 4가 되니까 둘둘 나오면 되잖아. 탕구 1개 1개. 탕구 1개. 자 외대 기타 모집당이는 탕구 2개. 나머지는 다 탕구 1개씩이죠. 그러니까 탕구가 지금 사탐이 2개인 대학과 1개인 대학이 있으면 사탐 1개인 대학이 훨씬 많은 거야. 상황이. 자 재밌는 것은 경희대 체육학하고 골프학, 스포츠의학과는 국어, 영어 둘 중에 한 개만 3등급 나오면 돼. 그래서 실제 박교수님 수강생 중에서 체육학과 간 학생이 있는데 걔가 국수영탐이 있으면 탕구 1개 반영하잖아. 그럼 이게 다 4야. 이거 빼고 다 4야. 쭉. 그러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체제 등급 통과한 것이지. 이거 해볼만 하잖아. 심지어 수석했어 이거. 논술로.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여기 별표 있는 대학들은 다 똑같아. 두 개의 영역 합 4지.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대 한번 따져보자. 탕구 1개고 한국사 5등급 맞으면 되는데 건국대가 국수영탐이 있으면 탕구 한 개만 반영한다. 이거 한 개 반영하고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게 1 나오고 이게 3 나오면 합 4가 되는 거지. 나머지 5등급일지라도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체제 맞출만 하잖아.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야. 뭐 한다면? 논술에 올인한다면. 그런데 이게 논술이 올인해서 붙을 정도가 되려면 논술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이 작살났을 때 수능이 작살났을 때 체제 점검을 겨우 맞췄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작살난 거잖아. 그럴 경우 이렇게 맞췄다. 그럴 경우 논술로 합격한다면 살린 셈이 되지. 이렇게 9,4,1 셈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보면 여기도 탐구 두 개를 반영하는 대학은 덕성여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탐구 한 개씩 반영하잖아. 자 한양대에 이렇게 한 번 봐봐. 숭실대랑 같은데 두 개의 영역 합 6이니까 9,9가 3이라고 치고 영어가 3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는 4탐 하나만 반영하니까 4탐 하나만 3 나오면 되는 거야. 영어 3 나오고 9가 4 나왔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합 6이잖아. 자 여기 가톨릭대도 두 개 합 6이야. 여기는 성신대는 세 등급 합 7이니까 조금 더 높네. 그치? 세 등급 합 7이 되려면 자 이거 합 7을 만들면 3, 2, 2 이렇게 나오면 합 7이 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신대는 좀 가톨릭대는 좀 가탈스럽네. 그렇게 비하면 다른 대학에 비하면 비수도권대학 부산대 경북대 3개 영역 합 6이니까 뭐 3개 등급 합 7이니까 자 이거 3개 영역 합 6 그러면 2, 2, 2, 2이고 2, 2, 3이고 탕구 2개니까 부산대가 체제가 굉장히 높은 거네. 경북대도 3개 등급 합 6이고 탕구 1개니까 부산대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 3개 등급 합 8이니까 이거는 뭐 2, 3, 3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연세대에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 2개 등급 합 6이네. 그러니까 3 나오면 되고 간호학과는 체제가 높다. 그치? 등급 합 4가 돼야 된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능 체제 등급을 살펴봤는데 인문계 논술 전쟁에서의 수능 체제 등급을 살펴봤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논술을 시작하란 말이야. 시작하는데 앞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냐. 1월 달부터 논술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얼만큼 해야 되겠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명심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선택해야 돼. 수능 공부를 하되 논술을 부가적으로 할 것이냐. 그럼 부가적으로 할 거면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능을 적고 논술로 간다면 논술 올인한다면 정말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수능 없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을 간다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해보란 말이야. 육론술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논술로 합격하려고 하면 정말 논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진짜야. 그리고 이게 처음 몇 달 해가지고 너는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는지 몰라. 야 수학이나 예를 들어서 수학을 니네들 3개월 한다고 수학 점수가 달라지니? 야 그 기초 산다라고 정신이 없잖아. 논술도 마찬가지. 처음 3개월 동안은 계속 밑바닥에서 도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팡 터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투자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논술을 했다고는 말하지 말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온 거야. 육평 점수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논술로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수능으로 가고 수능으로 가되 논술을 보험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해보란 말이야. 아니면 아예 논술을 하지 말고 수능으로 올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고 박교쌤은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를 주고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스포트할 거라고. 자 여기까지 박교 논술입니다.